달걀은 비타민 외의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아침 식사로 안성맞춤이죠. 채소와 함께 먹으면 비타민도 보충할 수 있어 그만입니다. 재료는 당근 30g, 양파 30g, 달걀 1개, 베이컨 60g, 버터 1작은술, 약간의 소금과 후추를 준비하세요. 먼저 당근, 양파, 베이컨은 다져 놓습니다. 미리 곱게 풀어 준비한 달걀물에 다진 베이컨, 당근, 양파, 약간의 소금과 후추를 넣고 잘 섞어주세요. 이제 팬에 버터를 두르고요. 재료를 넣은 달걀물을 부어 빠르게 저어서 익혀줍니다. 이제 알맞은 그릇에 담아주면 완성! 간단한 스크램블 에그, 오늘 어떠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